현대자동차가 올해 뉴욕 오토쇼에서 대형 SUV 더 뉴 펠리세이드를 선보했는데요. 기존 모델의 공간성을 유지하면서 점단 안전장비 등을 추가하고 대회장 디자인을 고급화했습니다. 장민성 기자가 직접 물어봤습니다. 터프한 디자인과 혁신적인 실내 공간 구성으로 대형 SUV 시장에서 존재감을 뽐낸 펠리세이드. 현대차가 펠리세이드 출시 3년 5개월 만에 부분 변경 모델인 더 뉴 펠리세이드를 내놨습니다. 현대차의 부분 변경은 보통 2년에서 3년 정도 주기를 갖는데 이번 펠리세이드의 부분 변경은 4년이 소요됐을 만큼 더 큰 공을 들였습니다. 특히 패밀리 슈퍼카라는 성격에 맞춰 안전성과 편의성을 대폭 높였습니다. 대형 SUV답게 내부 공간감은 이 차의 최대 장점인데요. 키 170cm의 제가 앉아도 답답하지 않을 만큼 넉넉한 공간감을 자랑합니다. 트렁크 측면에 위치한 버튼을 통해 2열, 3열 시트를 접을 수 있어 적재 공간으로도 활용이 가능합니다. 또 1열 운전석은 스트레칭 모드를 지원하는 L9 모선 시트를 탑재했고 운전 모드를 스포츠로 바꾸면 시트 측면에 공기가 차올라 몸이 좌우로 움직이는 것을 막아줍니다. 동급 최고의 실내 공간을 유지하면서 외관은 기존 디자인을 계승하고 더 와이드하고 프리미엄한 이미지를 나타낼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되었습니다. 또한 현대자동차의 플래그십 SUV인 만큼 사양면에서도 당사 최고 수준의 편의 안전 사양이 탑재되어 고객들의 다양한 라이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습니다. 실제 도로를 달려보니 부드러운 승차감이 느껴집니다. 속도를 높여보니 가속페달을 밟는 족족, 흔들림 없이 부드럽게 치고 나갑니다. 특히 저속에서는 럭소리한 정숙성이 들 정도로 부드러웠습니다. 운전석 측면에 이중 접합 유리를 모든 트림에 탑재해 정숙성도 향상시킨 겁니다. 이 밖에도 사각지대를 줄여주는 디스플레이형 룸미러, 후진 가이드램프 등이 탑재돼 승차감과 편의성까지 잡았다는 평가입니다. 서울경제TV 장민선입니다.